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중심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어제 기관은 장투반부터 막판 때까지 매수 물량을 키워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눈여겨봤던 5가지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기관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나오션과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어제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담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기기에다가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종가도 확인해보시면 2% 가까이 올랐다는 점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제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당장 내년 초에 공개가 되는 갤럭시 S24에 AI 기술을 넣겠다고 밝히면서 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으로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54%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모두 다 담았다는 점이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도 기관 투자자들이 담았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2% 넘게 올랐습니다. 2.24%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함께 매수했던 상품이라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일 코스피 200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2배로 추적하는 선물 ETF 상품입니다. 따라서 코스피가 1% 오를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2%의 상승률을 가져가게 되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1% 내릴 경우에 2%의 하락률을 가져가는 선물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 상품과 반대인 상품인 건데요.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매수했던 물량 자체도 굉장히 컸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180만 주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상품을 100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시 전망과 그리고 이 수급 상황을 함께 엮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증시 전망, 특히 산타랠리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산타랠리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올해 연말에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 반면에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산타랠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2년 동안 연초 이후 11월 15일까지 S&P500 지수가 17.3% 상승했다는 점을 들면서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봤는데요. 또 미국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금리 부담감을 안고서도 상승해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앞으로 상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12월과 내년 1월에 미국 F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확률은 현재 100%로 점쳐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크리스 월러 연준 이사가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몇 달간 더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이번에 또 새롭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시장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을 일제히 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물량도 컸다는 점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전망도 함께 힌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는 개별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전기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기가 어제 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4.12% 상승한 14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미래스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장 부품 시장이 22년 기준 스마트폰 부품 시장 규모보다 더 커진 가운데 2025년부터는 추가적으로 24%가량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전동화에 따라서 MLCC, FP12, 그리고 카메라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서 삼성전기는 MLCC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차량용 MLCC 신제품을 개발을 했고 이제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기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조선주 내에서 하나오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오션이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냈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9.42% 상승한 2만 5,550원의 종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업계 전문가들, 그리고 조선업계 전문가들은 조선주들을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안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누적 수주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목표 대비 43%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달이 됐고요. 최근 역대 최고 성가로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지했다는 소식도 하나오션을 향해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암모니아 운반선 한 척을 수주를 했고 해당 선박은 2026년 하반기에 인도가 될 예정인데요. 이 계약한 선박은 1,630억 원 규모로 암모니아 운반선 기준 최고액입니다. 따라서 어제 하나오션이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요. 따라서 코스닥도 어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담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WCP,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를 담았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섹터는 바로 2차전지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반등해 뒀습니다. WCP,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DX가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우선 에코프로가 어제 2% 넘게 상승해줬고요. 포스코 DX도 3.0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들은 포스코 DX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군들에서는 HPSP를 담았고요. 어제 HPSP가 8%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를 향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HPSP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종목으로 엮이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어제도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종가를 형성해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수율 향상을 위한 고압 수소 언일링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반도체 중에 수소 언일링에 필요한 고압 수소 언일링 장비를 판매하면서 HPM 수혜주 그리고 AI 반도체 수혜 종목으로 엮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그야말로 급등해 줬습니다.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원한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17.77% 상승한 19만 2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AI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월요일까지 올랐던 두산 로보틱스는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준수형 로봇주들까지도 어제는 반등해 주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생산성의 혁신을 대표하는 기술인 AI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을 제시하면서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까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한 달 동안 150%가량 올랐습니다. 따라서 대장주격인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키맙축에 돌입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로봇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흥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과 함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는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시장은 반도체 쪽에서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HP SP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HP SP의 실적도 그렇고 생산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스트 진행하는 걸 봤을 때도 HP SP의 성장성은 눈에 띄게 나타난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디렘과 랜드 모두 신규 고객사에서 장비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죠. HP SP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2분기 정도의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학 공정 이런 과정 쪽에서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경쟁사 대비해서도 HP SP가 시장에서 사지하는 그런 위치를 계속 공고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쪽에서도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전공정 뿐만 아니라 후공정까지 HP SP의 사업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내년 영업이 같은 경우에도 한 1,300억 이상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램프업을 시작하면서 내년 3분기부터는 2배 수준의 어떤 장비 생산 수준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P SP 어제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울토자증권 이성훈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HP SP 살펴봤습니다. 신규 고객사와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 2분기부터는 이게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입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대성에너지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밑으로는 중앙에너비스와 대성산업이 석유와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페이퍼코리아와 메가터치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페이퍼코리아부터 살펴보시죠. 네 페이퍼코리아는 3분기에 국내 제재업계 내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본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가 채 안 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들어왔고요. 7%대의 강세로 876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메가터치도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종목입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지정학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이 수의 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본장에서도 18%까지 급등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대성에너지는 1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대성산업도 9.94%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앙에너비스 역시 9.97%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모두 원유와 가스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상승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석유공사가 22년 만에 일본과의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저 유전개발을 위한 7광구 탐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석유와 가스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과거에 해외 자원 개발 이력이 있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해당되는 3가지 종목이 그러한 종목들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낙에 매수세가 강하게 집중이 됐었고 이슈 또한 강했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시간을 거래해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바른손이 하은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바른손 E&A가 역시나 7.69%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AS텍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손과 바른손 E&A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총은 작지만 바른손과 바른손 E&A 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장마감 직전에 급증세를 보여준 종목들이었습니다.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는 3시 직전에 30% 상한가를 꽉 채워내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도 3시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15% 강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용산에서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용산에 소지한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건데요. 하지만 시간을 거래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차익실험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특징주로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AS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S텍은 본장에서 244%까지 올랐지만 결국에는 여태 신규 상장한 종목들처럼 윗고리를 길게 달면서 150%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를 7만 원대에 형성을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8.27% 약세로 6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해당 종목은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상장을 마친 이후에 앞으로 제2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고 여기에다가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퀄리타스 반도체,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초고소 인터커넥트 반도체 IP 사업을 용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장기간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는 초고소 인터커넥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IP 라이센싱과 IP 이런 디자인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팻니스의 어떤 칩 개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 구조는 올라가는 구조로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게 지금은 팻니스 업체들이 AI, 자율주행,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ICT 기술을 발전하면서 칩 개발 증가가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 매출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8나노 같은 기존의 구형 기술에 대한 IT 매출 또한 꾸준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기술도 좋지만은 기존의 어떤 기술에 대한 수요 부분도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업력이, 사업을 오랫던 업력이 오래될수록 라이센스 수익이 증대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퀄리타스 반도체의 그 전에 시장에서 위치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떤 투자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에 어떤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면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좀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욱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회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 IP 전문기업으로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얍!